안녕하세요. 풀탄 아나운서 정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폴댄스 강사 변지원입니다. 강사님, 제가 강사님의 퍼포먼스를 봤는데 정말 하트가 뿅뿅 어쩜 그렇게 섹시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탈 수 있는 거예요? 사실 폴댄스 실력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. 조금 더 유연하다든지 근력이 더 좋다든지 또는 끼가 더 다분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폴을 사랑하는 마음, 그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, 열정이요? 사실 저도 열정 하나만큼은 그 두고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강사님의 퍼포먼스를 보고 있으면 제 열정이 2배, 3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빨리 폴을 타러 가고 싶습니다. 그럼 우리 조금 더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볼까요? 그럴까요? 그럼 다 같이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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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